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는 의미에서 역대 전권의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이 요직에 이렇게 포진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대 전권들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이번 윤정부처럼 서울법대 출신들이 요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부를 두고 그냥 서울법대 정권이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여러분들 과하거나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법대 정권인 겁니다. 서울법대 정권들이 지금 이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 79학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실세인 권영세 의원이 59년생 아마 제가 볼 때는 77학번이나 78학번 정도 되겠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또 제주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씨가 여러분들 한참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5, 6년 터울이 있겠죠.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당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당대표이자 부산 울산 남구의 국회의원은 당선인인 김기현 전당대표가 1959년생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이제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이 1959년생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아마 78학번이나 77학번 정도가 되겠죠. 나경원 씨도 이제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요직은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1960년 전후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의 실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전부가 다 선거 사기를 덮는데 조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더한 말을 필요가 없더라도 서울법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79학번이고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동갑내기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그 당시에 통과하는 일도 어렵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기시험 가운데서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여러분들 들어간 친구는 있었지만 서울법대 출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씨가 저보다 한 4년 뒤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굉장히 똑똑한 거죠.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아마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서울법대 출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윤석열 정부는 서울법대 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선택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진로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좀 다듬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한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느 직책에 있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 관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선거를 사기를 치는 것 그리고 그 선거 사기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인 서울법대 출신들이 전부 그 행위를 은폐하고 또 방조하고 이런 부분에 모두가 힘을 더해 가지고 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라는 것은 국민이 노예 상태의 여러분들 지배를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국가를 팔아치우거나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거를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들의 지배 엘리트들이 그것을 여러분 다 이렇게 묵인하고 침묵을 지키는 걸 보게 되면 도저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선거 사기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 구성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 차원의 반역인 거죠.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반역자들인 겁니다. 국민을 그냥 팔아치운 겁니다. 저는 하덩의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국민을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 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도 뭐 어이가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가치관이 저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이렇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한참 강연자로서 활동을 많이 할 때 무슨 일로 여러분 서울법대에 아마 강의를 갔던 적이 아마 서울법대 대학원에 강의를 갔을 겁니다. 그게 늦은 밤이죠. 야간 대학원입니까. 그때 여러분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런 커뮤니티 룸 같은 데서 잠시 대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담배 꽁추가 어마어마하게 어지럽지 않는 걸 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나가면은 나라의 요직을 다 차지할 텐데 야 이 좁은 여러분들의 이런 대기실 강사 대기실에 여러분들을 꽁초 관리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마 돌아와 가지고 안에 함께 했던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집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참 대통령이 반영을 한 겁니다. 국민들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서 반영을 범한 겁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북 선생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직무유기고 반역적 직무유기지만 반역적 직무유기가 기니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역을 저지르고 그 표를 줬던 사람들이 실망감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정권이 3년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일단 이 반이 우파 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진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냥 사람 취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우파 쪽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169석을 여러분 땄는데 108석을 여러분들 내려앉혔는데 그거를 묵가한 대통령으로 어느 사람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